자, 클린스만 사령탑의 독일 스타킹을 보겠습니다. 독일을 대체한 칸 골킷, 박두고, 힌켈, 두리드리히, 에른스, 빌리브람, 슈반스타이거, 말락, 에른스트, 슈나이더, 클로제, 케빈 크로니. 자, 2번과 뛰었을 때 스타킹을 벗는 차이가 있습니까? 맞추는 것이 위험을 주게 된다면 한국원 탐내 수위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 미술의 진도 지휘하지 않습니까? 네. 자, 달려갑니다. 슛! 강할 볼 볼 꺾입니다. 발락. 자, 우리 수비 맞고 꺾였어요. 그렇죠, 발락. 차량이 터치고 들어갑니다. 독일 치고 있는 동안 차들이 터져나갑니다. 또 톡쳐놓고 빈 구간으로 자, 가운데로 산타리가 해드렸는데 골락합니다. 자, 김비현의 권하킥 가까이 갑니다. 밀가부로 쳐는 볼, 슛! 독일 축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밀리게 되면 상대가... 자, 슛! 해보는 발락. 기다렸다가 띄워주고, 핵인! 다시 슛! 예! 김관킥! 김관킥! 볼 멈추고 뒤로 서는 한길. 슛 합니까? 피드리기. 오늘 50번째 경기 아닙니까? 발락, 슛! 아, 실전 안에 발락의 기회. 들어갑니다, 발락. 논라지 조절이 아주 오묘하군요. 이훈재 선수가 벽을 쌌을 때... 그 당시 뭐 전체적으로... 자, 침략으로 옵니다. 센터링 위험합니다! 자체 골이 나올 뻔했어요. 네, 슈가인스타이거 선수가... 들고 헤딩. 외곽에서 멈춘 상태에서 슛! 펄칭! 다시...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팔로 올라옵니다. 자, 이동곰... 가운데 수치고 오바이드 킥 나오냐? 터닝 슛! 골! 이원재 선수! 이원재 선수! 한국이 함께 다시 앞서갑니다. 이원재 선수! 차내기보다는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경기를...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하는... 굉장히 또 다른 전술적인... 만약에 최저 월드컵 첫째 선수... 이원재... 반락! 이원재가 반락! 슛! 번짱! 망하냈습니다! 이원재가 망하냈습니다! 맞은 페이는 과언이 어떻게 봤을까요? 상당히 침착... 저는... 네... 어떤 선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슛! 다이렉크로챔퍼 파괴됩니다! 남금도 오른쪽에 조대진... 차두리에... 자, 걸렸어요. 네, 차두리! 다 슛다 보냐면조! 쭉!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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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진! 조대진의 골! 상대 1입니다! 상대 1! 남금도 차전... 지금 시간적으로 봐도 이 시간에 선수 교체를 했을 경우에 다... 네, 위험합니다! 다 벗어났어요! 김현과의 들어오자마자 실점... ...신들인데로 굉장히 세트플레이나 그런 게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거기에 좀 철저하게 대비해 나왔고... 또 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3대 1에서 한 골 두 번째는 내줬습니다. 오늘... 투리팀에 대한 실점... 그리고 말로... 우리 축의의 툴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신문서 씨, 오늘 참 이렇게 멋진 경기 오래간만에... 황금수 낚ники 개 맞는 e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